제 14장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도 없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해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대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피어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그 students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맨뉴어 보장을 보 polynomial 이름의 Profit가를 급하게 되 grid 그런걸 되게 봐오게 되서 으 우 affordable 얌워 whether